히어로를 향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칠 시간. 진실을 말하기 전엔 누구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살벌한 돌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6만 팔로우를 가진 그녀의 SNS엔 미모 칭찬이 자자한데. 예뻐서 쓴 거 아니냐. 외모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죠. 저 친구는 사실 달리기가 좋지 않은데 좋아하는 척한다. 달리기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기록을 더 빨리 단축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막 마라톤을 다녀오거나.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인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빠른 기록을 내는 여자가 하는 이야기라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뢰감을 얻어서 더 많이 솔직하고. 그분과 같이 달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채찍찍하고 있어요. 달리기로 출판, 강연, 기획까지. 다양한 분야에 발을 뻗은 히어로. 본인의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달리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스펙 쌓으면 저도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스펙을 쌓으려고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달리기 여행을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타이틀이 얻어진 거지.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유명인이 돼서 빅픽처를 그리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빅픽처를 그리는 거는 맞아요. 제 꿈은 문체부 장관입니다. 제 꿈은 문체부 장관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 제 꿈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울여주니까. 지금처럼만 계속 달리면 세상이 조금 살아가기가 더 수월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힘들게 뛰면서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후에 이제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우리도 영화에 이제는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기억을 나요. 여러분은 이 때를 가진 게이들과 모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받아서 하시는 게이들과 같이 있는 게이들과 같이 있는 게이들과 같이 있음을 내리게 하는 게이들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chapters1이 압수에서는 적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uary가 아니라 자신을 가진 게이들과 같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일도 안으로도 마음이 있음을 이루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녁인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그리지 않는다. 우리는akt이 할 수 있는 게이들과 같이 영상이 되어 있죠.